Reach out을 보시면요. 손을 뻗다. Reach out. 손을 뻗다. 말 그대로 손을 뻗다. 손을 왜 뻗습니까? To offer help to someone.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도움을 제공하다. To offer help to someone. 도움을 제공하다. 세 번째는요. To ask someone for help.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손을 뻗다라는 뜻이죠. 손을 뻗다. 그 다음에 왜 손을 뻗습니까?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서죠. 누구누구가 접촉을 시도하다. 누구누구가 접촉을 시도하다. She reached out to touch his face.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만지려고요. She reached out to touch his face. We are reaching out. 우리는 손을 뻗고 있습니다. To the most vulnerable members. 가장 취약한 멤버들에게요. Of the community.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도움을 내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urged him. 그녀는 그에게 촉구했습니다. 뭐라고요? To reach out. 손을 뻗으라고. To reach out to his family. 가족에게 손을 뻗으라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New ways of reaching out. 손을 뻗는 새로운 방법. New ways of reaching out. 누구에게요? To young people.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 또는 접촉하는 새로운 방법. 자, 그래서 reach out. 손을 뻗다. 두 번째, 도움을 제공하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다. 네 번째, 누구누구와 접촉을 시도하다. Yeah. 네. 네. аш